오완넘이야 오완넘이야 완전히 달라진 노하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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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노하철 2.0 노하철 2.0 노하철 2.0 갓초 저기서 뱅행 나오는건 좀 맛이 없네 이제 현실집에 뽑아서 근데 저기서 개인기 두개 나올 것 같다 뭔가 뭔가임 활바꿈 2개인기 활바꿈 2.0 개인기 얼 얼 얼 얼 얼 얼 천 먹어야겠지?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여기로 갈지 여기는 불이히 있지만 여기 불이 있고 여기는 도망갈 수 있다 헙쟁이 루트 상와처 루트 철론 개인기 이야 정말 완벽한 공부야 엄청 어지럽네 아 제발 아니 아니 카드가 몇장인데 도두샤 도두샤 결론 던지면서 빠르게 개인기 쓰시면 됩니다 동전 산거 못하시나요? 당연히 못하지 개인기 나 산거동전 할수있음 나 산거동전 할수있음 학습이나 문화 학습이나 문화 에듀케이드 왔어 오오 근데 이제 개인기 두장 됐다 이 분화하고싶은 욕망 해도 되겠지? 일 화상한대 맞고 4강 가는거 하하 잘가라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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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스네코면 아무 의미없잖아 저거 왜 비도야 근데 탈바꿈 포기하고 스네코 할만한 덱인데 천신 회도 영방 탈바꿈 수고했고 학습 학습은 쓸수는 있을거 같은데 대충 천신의 형상 쓰면 어떻게 되겠지 안되면 안되면 죽는거지 뭐 대부분 어떻게 하지에 대한 해답은 죽으면 된다로 해결된다 미오우가 살려주기 때문이다 학바 학바 탈바 아 캉섬 학바 이게 뭐시오 어... 매드리고 왜 44딜이야 이곳 45딜이지? 돌려차기 어이구 회전 회전 회오리 공구함? 저거 근데 캘리퍼스 많이 아쉽네 아아 아아 영방도 강화야 되고 수집도 강화야 되고 개인기도 강화야 되고 모든 카드가 강화가 필요한 걸 보니 약한 캐릭터고 아 포션먹을걸 또 왔니? 또 왔니? 엠 히 히 하필 하필 엠 120 시시해서 죽고싶어졌다 아 왜이렇게 쎄 헐시고 워터킬각특 알리갈림 시간에 뭐래 아니 이거 어떻게 핸드가 킬각인가 킬각이네 아닌가 마술골 엘리트 원턴킥 디펙트는 닭먹듯이 하는 일임 원턴 데쓰 밥좀 먹어라 기아펙트 로봇이라 답을 먹을 수가 없어 로봇이라 불만하지 않나 에너지 없는데 스네코야 한 번 버렸네 안됐다 나 핸드 터짐 워터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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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분싸 디펙트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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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허허허 짐떼기 너버에 맨드 약화 약화 없을듯대로 양섬 3코 꼽다 띠디디디디 알파 알파 사기 아님 반도락 어 잘 떴네 땡땡만 지우면 되겠다 행행행 여의사 한장 여의사 한장 세우고 엘리트 또로로로 잡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숭배 계몽 노 노 노 노 헌신 3포 떠서 애매해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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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된다 결국 지금 덱 파워로는 안될거 같으니까 뭐가 덱에 더 들어가긴 해야될거 같은데 아 포션 먹을걸 단식 사색 프리즘 신성 가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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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일수도 있어 답이 아닐수도 있지 오메가 파워 아 휴 포션 안나왔다 천천 이천신 오메가 파워 빰 아 아 아싸 물약 안뒀다 하나 더 정신수양 하나 더 물약 안떠서 손에 안밧죠 증신수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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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여기서도 추월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트는 오메가 파워 오메가 파워 강림하면 오메가 150딜 해주세요 제발 그래 lthis 왈 왈 왈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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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만 해도 목이 아파요 숭배 에너지 정말 많은 와처 에너지가 많으면 들어도 많아야 하는데 이것은 수월이 높게 평가 아 포션 먹을걸 학습 들어가 부족하시다고요 여기 학습이 있습니다 작가? 아니 중간고사 중간고사 공부하는거 아니었어? 자자 알파 중발고사 뭐고 기적 왜 3포야 기새끼 사망 트리렁 트리렁 수비 카드가 안떠네 이걸 이렇게 세게 맞아둔다고 두비 카드라고 해봤자 영혼 땅크 밖에 없으니까 리스크가 좀 크기네 수빈 사망 상상 산 전면리 사망 사망 오이오이 납작해진거 아니냐구 내가 시간을 멈췄다 죽어라 으앙 죽음 비힘성 핸드 꼬라지 보소 딸팽이가 너를 증오하고 저주한다 하는 이유는 왓처에게 고백했다가 까인 적이 있기때문다 딸팽이랑은 안석이죠 오백압 쓰는데 깨어다자 힘오르는건 조금 억울하네 꼬레파워라고 소고기 여기까지는 질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사막에서는 어떨까 죽일 수 있을 줄 알고 방어도 안 올렸네 더 많은 에너지를 다 쓰는 스네크 뭐? 완전 혜자인데 근데 내 핸드는 왜 다 삼꼬지? 양자스네크 집에? 비철이 지우는 게 낫겠지? 포카노였음 든든한 오메가스지 화상 사뎀 어? 요바 요바 갔나? 여기까지가 끝인가구 근데 핸드는 잘 잡혔네 헌신도 두개 다 썼고 하지만 정신후향이 잡히지 않았는데 알겠지? 이거 살수있나? 오메가 털었고 그저 디버프 없이 싸울 수 있고 이게 타까라 오메가 털 멈춰서 오메가 IT 얘 치웠나 누구야 저거 SA만 집어도 깰 수 있고 좀 후달리면 이집으면 돼 C는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은데 왓처로 새로운 경험을 하자 D는 모험을 원할 듯 F는 집지마 F는 파이어 마을을 불태우지 오메가 엔딩 끝 F는 저분 너무 젊으신데 한소과로쯤 되시는 거 같네요 어허 젊은이 3313 3314 1초 차이 중중중 중괄호 방송중 중괄호 2초 3초 4초 5초 5초